엄정 10월달 되면 매주 쏘가지고 또 달아놨다가 한 달 달 반이나 달아놨다가 그냥 된장 뭐 소금 쓰고 혼자야 되는 게 아이고 하죠 자 여기 와서 해먹어 어이구 됐다 등목 좀 해야 되겠다 등목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엉 아우 아우, 불쌍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아우, 물이 차갑구나. 아우, 한정은. 아이고, 한정은. 아우, 한정은. 이상 쓰세요. 아, 좋네. 일로 가셔야 되죠, 그라마? 여기 마지막 온 게 언제예요? 나? 마지막 온 지가 한 3년 됐나? 3년? 은영이 엄마하고 한 번 왔어서 둘이. 아, 그래요? 네. 오늘 느낌이 새로운 게 남이섬 그러면 일단 데이트의 기본 코스잖아요. 제가 남이섬에 처음 간 게 1980년도예요. 아, 여기 온 게 30년이 넘었구나, 처음 온 게. 아유, 시원하다, 여기. 우와, 멋있다. 상품 보다는 시원한 거 같아. 어때요? 좋아. 좋아요? 재밌지? 이걸 타야 되는데. 뭐를? 이걸 타고 쭉 가는 거예요, 남이섬까지. 동등으로 가는 건 좀 그렇다. 앉아 있으면 돼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좋아. 뭘 샀던 거. 에이, 잘 갔다. 저거 한 번 해봐요. 저거가 더 안전하다며. 저거 쉬워요. 누워 있으면 돼, 그냥. 음악이 좀 안 어울리는데요, 함성 형님이랑. 운동을 하면 이걸 해서 헬스크립스 이끌어 하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에 가서 헌다고, 이거. 물에 가서는 100번 해봐요. 이게, 그거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니까. 자, 뭘 좀 먹어야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음대로. 주는 대로 먹을 거니까. 주는 대로? 응. 그러면 이제 풀에다가 저기 뭐야. 밥풀 한 5개 좀 묻혀. 아니, 이제 오늘은 그렇게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뭘 먹을까? 맨날 풀만 먹어가지고. 여기 좀 앉으시죠. 여기 앉으라고? 네, 잠깐. 걸터는 데 있다가 가죠, 뭐. 저거 나무 밑에서 안 될까? 아니야. 소나무 밑에. 여기가 좋아. 네. 북경 요리구나, 북경 요리. 아이, 아니지. 너무 기름져요, 여기는. 그럼 뭘 먹을려고? 기름을 좀 빼서 먹으려네. 뭘 먹는데? 네, 저기 피자. 피자? 피자? 아, 이런 날씨입니다. 하도 굶기니까, 굶겨서 댕기니까. 아마 좀 영양 보충하라고 그러고 데려갔나 보죠, 뭐. 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이리 오세요. 아, 좋아하시네. 진짜 좋아하시네. 나 너무 좋아하세요. 피자 좋다. 아, 피자는 맛있는데. 새우 스파게티. 뭐 들어가니 다 나온다. 샐러드 하나 먹을까? 그죠? 야채 샐러드 하나 먹어야지. 야채 샐러드. 여기요. 네. 어머님하고 드실 때. 네, 기름지지 않은 거. 기름지지 않은 거. 원래 그런 음식을 좋아하세요. 근데 같은 피자를 드셔도 이렇게 화되게 부어서 기름기 없이 구운 피자는 그렇게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시면 고른 피자를 드셨으면 좋겠다는. 메뉴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 치즈 좀 들어가고. 뭐는 못 먹어? 야채 샐러드 하나. 야채사? 색시오.